아 왜요? 넌 뭐야? 죄송합니다. 얼렁뚱뚱 내 인생이 굴러들어온 물건 하나 때문에 꼬독하고 평화롭던 나의 생이 무너지고 있다. 민녀린. 너 도대체 누구니? 마이크. 아아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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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 이거? 누가 이랬어? 아, 나 못생겼어. 뭐야, 어머니야.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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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가 언제 여기 온 거지? 형수. 내 가방. 내 가방. 내 가방. 내 가방. 뭐야. 맥주 한 병이 치사량이라더니. 참하게 강냉이만 닿고 있음. 이렇게 천사같이 이쁜데. 아이씨. 또 오직 염살 떨겠네. 다시! 다시! 당신 누구야. 도대체 당신 정치가 뭐야? 박실톡님.